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새로운 기록을 세우겠어. 덤벼. 내가 주노머리를 이길 거라고. 조이스틱에 문제가 있나? 왜 이래? 왜 지금이야? 고장난 건가? 어? 와, 게임에 들어온 건가? 난 아동사육사라고. 하하, 조심해, 아동사육사. 넌 끝장이다. 어? 아, 안녕하세요. 빨리. 드럼 트릭. 하하, 자, 받아라. 이런, 진정하세요. 치우세요. 아, 무슨 일이지? 정말 이건 이상해. 자, 자, 안녕. 거기 누구야? 나 보고 싶었지? 으아! 나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내 총이 사라졌어. 이게 네가 찾고 있는 거니? 제발 해치지 마세요. 난 널 해치지 않아. 친구가 되자.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아직 여기 있냐? 자, 이걸 받아라. 드럼 트릭. 멋져. 당연하지. 나야, 나. 보여줄 게 있어. 여긴 내 비밀 공간이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지. 어쩌면 좋지. 가봐야겠지. 여기란다. 어서 들어와. 마음에 드니? 우와. 이게 바로 나의 자랑이자 기쁨이지. 먼지만 털어내면 돼. 좋아요. 손님이 올 줄은 몰랐어. 오, 이걸 찾고 있었어. 꼬마야, 우린 작은 집을 지을 수 있어. 날 도와줄래? 조각이 몇 개 부족해. 하지만 그건 고치기 쉬워. 아니, 이건 필요하지 않아. 잠깐 기다려. 이거야. 그게 뭐죠? 껌이지. 완벽해. 봐드렴. 우와. 그리고 또 하나. 이봐. 여기서 뭐 해?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있어. 내가 말했지.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숨어, 꼬마야. 내가 상대할게. 늦었어. 드럼 트릭. 안 돼. 어떻게 물리칠지 알아요. 보세요. 페인트가 도움이 될까? 꽉 잡아요. 드럼 트릭. 와, 멋진데? 이제 제자리에 놓기만 하면 돼요. 잘했어. 그 다음은 어떻게? 방어모드 활성화. 안 돼. 와, 뭔가가 떨어졌어. 우리가 이겼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그래, 보자고. 종이 같은데요? 어디 보자. 이 열쇠가 주요 목표인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이걸 찾아서 돌아와. 다음 목록은 뭐지? 눈이군. 이제... 오, 바람이 정말 새군. 아, 내 모자. 어, 우리 집에도 이 모자가 필요하군. 완벽해. 자, 해보자고. 먼저 스케치를 해보자. 큰 원으로. 이제 잘라보자. 내 전문이지. 거의 다 됐어. 아, 코알라. 사육사님.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하하하. 집 짓기 도와줄래? 혼자서도 잘하시네요. 이런 거 본 적 있니? 천을 어디서 구하는지 아니? 모피는 어때요? 이봐. 아, 넉넉하죠? 이 정도면 됐나요? 아주 넉넉해. 이제 모자로 돌아가자. 패딩을 추가하자. 페인트를 찾았어요. 딱 필요한 거야. 고마워, 친구. 색상이 완벽해. 정확히 내가 원했던 거야. 와, 정말 멋져요. 아주 좋아. 아주 걸작이야. 마음에 들어. 훌륭해. 다음은 뭐지? 모자에 표시를 하자. 와, 넘어질 뻔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지? 드디어 찾았어. 아! 내 총이야. 드디어 되찾았어. 아, 누군가 오고 있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와, 멋져. 익숙한 열쇠잖아. 아, 안 돼. 열쇠를 돌려받아야 해. 이건 쉬울 거야. 손상시키면 안 돼. 내게 다른 계획이 있어. 받아라. 와, 사탄이다. 이번이 기회야. 야, 돌려줘. 내가 찾은 거라고. 패배자. 종을 잊지 마. 고마워. 하하하. 뭐? 내가 상상한 걸까? 그냥 사라졌어. 아, 열쇠가 어디 있지? 어떻게 된 거지? 탈출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하하. 안 돼. 에이. 으아, 도와줘. 하하하. 완전 겁쟁이잖아. 우리가 이겼어. 이제 이 열쇠도 우리 거라고 자, 돌아가자 조심해, 날 따라와 이 열쇠는 매우 기중해 안전하게 지켜야 해 널 믿어도 될까? 내 말 듣고 있니? 열쇠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고 자, 여기 둘 거야 네 좋아, 그럼 계속하자 이제 치아로 넘어가자고 날 도와줄래? 먼저 스케치가 필요해 이빨은 날카로워야 해 우와, 아주 커요 됐어, 이제 잘라주면 돼 내가 잘 처리할 수 있어 가장자리를 넘으면 안 돼 이런, 이 정도면 괜찮아 멋져요 아직이야, 더 날카롭게 해야 해 으아악 훨씬 낫군 아, 날카로워 완벽해 이제 붙이자고 조심해야 해 자, 어떠니? 정말 멋져요 맘에 든다니 기뻐 아, 안 돼 무슨 일이죠? 하하하하 날 과소평가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마세요 이게 바로 열쇠군 도와줘 넌 나중에 보자고 덩치 한 번 크군 자, 받아라 여기가 더 안전해 자, 열쇠를 가져가자 안 돼 아, 내 손을 물었잖아 네가 자초한 일이야 자, 받아라 오, 트룸 트릭 왜 안 되는 거야? 켜지라고 아, 바로 이거야 얘들아, 에이전트를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집이 파괴될 거야 트룸 트릭 방어 모드 활성화 안 돼 무슨 일이야? 도망가자 하하 넌 좀 혼나야 해 선물을 남겨주었네 사육사를 구출해야 해 트룸 트릭 아, 어지러워 하하하하 웃겨요 재미없거든 화내지 마세요 좋은 뜻이에요 하하하하 너도 비웃는 거야? 좋아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자 아, 코구나 아직 만들지 않았어 여기 환기를 좀 시켜줄 수 있겠어 트룸 트릭 좋아 자, 재료가 생겼어 이거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 오, 예 난 이 느낌이 정말 좋아 내가 뭔가 잊었나? 내가 할게 트룸 트릭 와, 정말 놀라워 이봐 바느질을 시작해 알았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이건 식은 죽 먹기지 사랑스러워 한번 붙여보자고 아주 귀여워 정말 멋져 숨쉬기가 편해졌어 이봐, 진정해 볼륨해 다음은 뭔지 볼까? 내가 해냈어 도구가 필요해 음, 앗쯔 엑쯔 얼룩이잖아 해결할 수 있어 도구가 필요해 뭐?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아, 페인트가 있어 스탠실을 만들어 보자고 훌륭해 훌륭해 이제 뿌려보자고 아주 잘 어울려 더 추가해보자 와, 너무 무서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자, 뭐가 남았지? 조명이구나 흠, 어떻게 하는지 알아 금방 돌아올게 어디 보자 오, 혼내줄 거야 하하 이제 전구는 내 거야 아, 거기 있었군요 사육사님 아, 코알라 아니, 뭐였지? 내가 잘못 들었나? 미안해요 겁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네 도움이 필요해 저 녀석 전구를 모두 가져가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날 따라와 아이스크림 판매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하게 보내세요 아이스크림? 뭔가 의심스러운데? 확인해보자 절대 우리의 정체를 들켜선 안 돼 여기 처음 왔어요 그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 안 돼요 전구 하나에 아이스크림 하나예요 흠, 좋은 조건이네 아, 배고파 좋아요, 교환해요 아, 네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드디어 빨리 줘 이봐 녹아버린 게 아닐까요? 뭐? 그건 불가능해 좋아, 두 개만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장난해? 지금 장난해? 뭐가 문제죠? 넌 알겠니? 아니요 이건 빈컵이라고 좋아 그거 통째로 놔줘 좋았어 이제 전구는 우리 거야 주노 멀리 전체를 밝힐 수도 있겠어 이거 가져갈게요 아, 그러세요 잘했어 자, 이제 돌아가자고 전구가 얼마나 많은지 봐 이제 설치만 하면 돼요 그래, 집이 얼마나 밝을지 상상해봐 휴, 자, 여기 이봐, 친구 이 정도면 되겠어? 흠, 나쁘지 않군 어, 연기가 많이 나는군 네가 원했던 것이길 봐라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 코알라 훌륭해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어 아하 자, 끝났어 전원을 켜 네, 보스 트럼 트릭 와, 성공이야 어, 제가 놓친 게 있나요? 와, 멋져 우리 조명이 마음에 드니? 좋아, 조명도 이제 끝났어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있나요? 뭔가를 찾아야 해 저도 배고파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모두 날 따라와 자, 자, 자 이번이 내 기회다 열쇠를 되찾아야지 침입자 감지됨 좋아, 몰래 해야겠어 이거면 될 거야 아무도 내 낚시를 이길 수 없어 트럼 트릭 완벽해, 됐어 뭐? 맛있네 냠냠냠냠냠 말도 안 돼 가만 안 둬 좋은 생각이 있어 최면이 효과가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래, 시작하자고 넌 이제 졸릴 거야 천천히 이런 이러다 내가 최면에 걸리겠어 목걸이를 조심하자 넌 이제 졸린다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는 안 되지 뭐? 이건 불가능해 가만 안 둬 넌 개로 변한다 아니, 네가 개로 변한다 내 주인님 뼈는 어딨지? 하하, 멍청한 멍멍이다 이봐, 잔디밭에서 나가 아, 가야겠어 퓨, 너무 먹었나 봐 많이 먹었니? 물론이죠 집이 왜 웃는 거지? 아마도 트룸트릭을 보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 다시 작업을 하자고 할 일이 하나 남았어 그것은 칼라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너희들 돌아왔어? 겟냅! 어디 갔었어? 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보세요 제 친구예요 이 보라색 고양이가? 그 셔츠로 칼라를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친구 하이파이브 사육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천을 더 많이 만들려면 펼쳐줘야 해 와, 정말 잘하시네요 하, 나도 손톱을 쓸 수 있을까? 트룸트릭 이것 봐 멋져요 이제 집도 셔츠를 입었어요 잘했어, 꼬마야 고마워, 얘들아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 말하는 거니? 제 고양이 보셨어요? 무슨 일이니? 겟냅을 잃어버렸는데 못 찾아서 슬퍼요 혹시 이 친구 맞을까? 아, 거기 있었어? 정말 고마워 야, 사람들이 또 날 괴롭혀 우리가 널 도와줄게 고마워 저 불량배들은 날 괴롭혀 손 좀 봐줄게 도와주실래요? 물론이지, 꼬마야 그럼 틀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우와, 어떻게 구부리지? 구부려지는 것 같은데 내가 구부려볼까? 응, 너가? 그래 두둥, 트릭 우와, 잘했어 이제 가로대를 설치하자 완벽해 나는 집에 같은 털을 원해 우와, 너무 좋아 딱 이게 필요했어 너도 밭지 있겠네? 응, 멋지다 나한테 좀 쓸 수 있겠다 우와, 말도 안 돼 첫 파트가 끝났어 축하해 우리가 해냈어 집 내부가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 그럼, 비밀의 방을 만들자 좋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호일이 필요해 하나로도 부족해 나 좀 도와줄래? 그럼 이제 막 구겨 잘했어 이제 집 내부를 덮는 거야 내가 할게 좋아, 잘했어 이제 털에 페인트를 칠하자 커버로는 빨간색이 좋지 이제 이걸 벽에 붙이는 거야 다 했어 괜찮네 디테일도 추가해야지 우와, 진짜 예뻐 나도 마음에 들어 전동을 좀 달아볼까? 괜찮을 것 같아 디스코다 우와 애기 놀 줄 아는구나 다음에는 뭐 할까? 탁자가 필요해 탁자를 만들자 좋았어 재료를 찾아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게 좋겠다 너무 무거워 자기, 보고 싶었어 오늘 밤은 절대 못 잊을 거야 자기, 너무 귀여워 우유 따라줄까? 트름트릭 내가 해줄게 마음에 들어 어? 잠깐만 트름트릭 배달이죠? 급해요 트름트릭 배달입니다 주문하셨죠?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모든 게 준비됐어 자기, 나랑 결혼해 줄래? 미친 건가? 다음에는 뭐랑 데이트해요? 뭐랑 데이트해요? 밥그릇? 우리 자기를 모욕하지 마 진정해요 감히 그딴 소리를? 이거 쓸모 있겠는걸? 자기야 가자 애기? 애기? 자는 것 같네 깨우면 안 되지 이런 깨울 뻔했어 안 돼 이런 안 돼 내가 잡아줄게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 안 돼 안 돼 아우 애기는 안 깼지? 이리 시작해볼까? 일단 페인트 칠부터 하자 트름트릭 밝아 보여 이게 딱 좋아 이제 뼈대를 잡아보자 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 안 돼 일단 바퀴를 감싸는 거야 좋았어 플라스틱이 필요해 휴 됐다 이제 닦아보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런 뭐하는 건데? 봐 테이블이야 우와 너무 멋져 고마워 캣넷 축하 파티를 하자 트름트릭 비밀의 집을 위하여 너무 맛있다 마음에 들어? 그럼 고마워 테이블도 다 됐어 이제 전등이 필요해 근데 전등을 어디서 구하지? 좋은 생각이 있어 맞아 그거야 뚜껑 그걸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뚜껑이 엄청 많거든 이제 털을 붙여보자 비즈도 뿌리고 너무 예뻐 이게 다가 아냐 이제 전기장치도 붙여보자 어 좋아요가 없으면 자물쇠가 안 열려 여러분 도와줄래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전등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전등을 밝히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와 열렸다 우와 열렸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잘 아니에요 받아 이게 왜 그리한 거야? 페인트로 칠할 거거든 여기다가 아 그럼 내가 눈을 그릴게 괜찮네 여기 귀도 있어 멋져 캣랩 전등 완성 멋져 됐다 어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캣랩? 쉿 내가 해결할게 누구지? 어 안 돼 아까 그 스크래치에 홀린 고양이 내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어 저기 있다 내 얘기하는 건가? 이런 이런 투름트릭 경찰이다 꼼짝마 너도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이런 큰일 났다 들고 있어요 우와 부찌잖아 손을 뒤로 하도록 난 마카린 형사 범죄수사 대원이지 저한테 맞는 것 같대요 하 이거 국뽕 같은데요? 어소리는 그만 공방 먹을 시간이다 대단원 여기에 있어요 나 말하는 거군 그럼 조사하겠습니다 금지 품목이 있나요? 이런 이런 테이저건이군요 테이저건은 경찰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테이저건은 처음 봐요 또 말 숨겼죠 봉봉? 당신은 대체 뭐죠? 혼 좀 놔봐야겠군 하 찾았다 바비 인형 에? 인형 놀이도 해요? 화장이 익숙한데 오 저 다시 올게요 당신도 따라와요 저기 누가 저 좀 풀어줄래요? 안 돼 으아 됐다 이거 필요하겠다 애기 이거 좀 봐 우와 잘했어 이걸 어디다 쓸지 알아 금방 다시 올게 좋아 시작해보자 보드지에 나사를 붙자 줄을 따라서 못을 박는 거야 두름 두링 좋았어 기지도 추가하면 너무 예뻐 애기 편 좀 줄래 당연하지 겠넬 고마워 이제 실이 필요해 못을 감을 거야 조승달 예쁘다 우와 반짝반짝 빛도 나잖아 여기가 딱이야 목록에서 체크하자 이제 발이 필요해 이 의자가 필요하겠어 좋은 생각이야 근데 발같이 안 보여 내가 굳혀볼게 응 안 되겠어 도와줘 알겠어 하지 말라고 못하겠어 됐다 그럼 두름 트릭 우와 너무 멋져 마음에 들어 좋아 나도 마음에 들어 의자를 꾸며보자 잘했어 우리 의자가 생겼어 부드럽고 편하네 일점 더 완료 금방 다시 올게 좋아 뭘 쓰면 좋을까 오 우와 좋은데 오 안 돼 누구지 딸 집에 왔니 숨어 있어야 해 안 돼 못 숨겠어 좋은 생각 있어 이러면 의심도 못할 거야 잘 돼야 할 텐데 두름 트릭 딸 어 자고 있었구나 잘 자려 우리 딸 바닥에 장난감 왜 떨어져 있지 그러면 안 돼요 훨씬 깔끔해 에이치 널 깜빡할 뻔했구나 같이 가자 손님이 왔어 우와 너무 기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커튼을 만들 거야 이 리본 좀 봐 이제 연결해서 어떤지 보자 이것 봐 우와 멋있어 마음에 들어 그럼 사랑니 킨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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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는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좋아 재료가 여기 있어 일단 빈칸에 손을 그리고 좋았어 자르는 거야 접착제로 붙여보자 괜찮네 애기 쿠션 좀 줄래 여기 있어 잡아 우와 고마워 훨씬 부드러워 훨씬 부드러워 이제 꼬리를 덮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 소파가 너무 편하네 애기 마사 앉아봐 우와 대박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들 안녕 우와 진짜 엄마 고양이잖아 당연하지 우리 딸 집 만드는 거 마무리 좀 도와줄래 너무 피곤해 나 없이 좀 쉬워야겠어 내가 도와줄게 어디서부터 할까 미끄럼틀부터 하자 좋아 움직여 보자 이제 미끄럼틀 설치한다 완벽해 자기 이걸 해야 해 앵은 깨우면 안 돼 이런 여보 뭐가 문제야 바보 같긴 왜 뭐 하는 거야 이빨을 만들자는 거지 아 그래 맞아 우유는 치아에 매우 좋아 우유가 필요해 내 아이디어를 잘 봐 집에 펌핑을 하면 치아가 저절로 자라나는 거야 아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나도 운동이 되지 우와 우유가 전달돼 그래 맞았어 정말 효과가 있어 튼튼한 치아를 위해 건배 야옹 정말 웃겨 아 맛있어 고마워 놀아볼까 던질게 던질게 오 받아라 와 이것 봐 콩이 코 모양이야 딱 맞는 것 같은데 색칠을 하자고 아니면 점토로 덮어주는 거야 자 어때 우와 좋은 아침이에요 우와 멋져요 많이 달라졌어요 멋진 코도 있어요 우리가 했지 여기 혀도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오 딸이 정말 좋아해 미끄럼틀이 정말 재밌어요 여긴 최고의 집이에요 고마워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제 집에 귀를 만들어 볼 거야 아 만드는 법을 알아요 같이 가요 같이 가 자 이제 놀 수 있겠어 이 레벨을 못 넘기겠어 우와 재밌어 나도 놀고 싶어 아 미안해 친구 어쩌면 좋지 좋은 생각이 있어 너도 조이스틱이 필요해 다 준비됐지 재밌어? 너무 작아 하지만 그게 다야 아 뭘 해야 할지 알아 아주 큰 조이스틱을 만들어줄게 기본 형태를 자르자 아주 조심해야 해 그 다음 과정은 버튼 모양을 자르는 거야 좋았어 이제 다른 부분을 만들자 밝고 멋질 거라고 짜잔 조이스틱이 완성되었어 이제 너도 할 수 있어 자 어때 같이 놀자고 따라해봐 어서 정말 재밌어 그래 레벨을 통과했어 잘했어 와 완벽해 저기 봐 유용할 거야 가져갈까? 잠을 깨우면 안 돼 거의 다 됐어 지금은 안 돼 휴 큰일 날 뻔했어 누구야 아 안 돼 어떡하지 큰일 났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면 될 거예요 바로 그거야 잡아라 도그데이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귀도 있어 빨리 가자 성공이야 이제 우리 집에도 귀가 생겼어 우와 멋져 이것 봐 우리 같이 놀기로 했어 잘 봐 그거 정말 멋진데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 스크린을 끄자고 아니 왜 이래 고장 났나 잠깐 내가 고쳐볼게 이렇게 하면 고쳐지거든 웃겨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귀가 귀여워 귀가 귀여워 한번 써보자 조금 작지만 내가 고칠 수 있지 완벽해 꽉 잡아 그 다음 하얍 우와 정말 대단해요 다행이야 이제 우리 집에 딱 맞아 완벽해 아 이게 뭐지 매트 아니야 편지가 너무 많아 여보 이것들을 둘 곳이 없어 내게 맡겨 이런 그렇지 여기 내 택배가 왔어 영수증은 어디 있지 우와 정말 완벽해 쟤보다는 내가 한 수위지 아 이게 뭐지 초콜릿 아니야 맛있겠다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편지다 염 잠깐 우편함과 교환하자 아니 이거 가져가 완벽해 아니 뭐야 초콜릿은 어디 있어 이봐 이런 도망가자 초콜릿 발을 돌려줘 휴 잡힐 뻔했어 짜잔 우편함이다 우와 너무 폭신해요 이제 깔끔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어? 으아 나쁜놈 내 초콜릿은 어디 있지 가만 안 둬 도망쳐요 아빠 도움이 필요해 그래 울타리가 필요해 아빠 울타리는 어디 있죠 얘야 잠깐 아 여기 있다 받아 헨 초콜릿 정말 맛있지 한눈을 팔고 있어 얼른 울타리를 쳐야 해 이렇게 이제 안전해 맛있다 안 돼 내 초콜릿 돌려줘 당장 받지도 않을걸 뭐해요 아빠 도와줄게 아 고마워 어허 흠 발톱을 갈 시간이야 아 기분 좋아 야옹 미안해 집이 날 공격했어 얘들아 캐니비 또 발톱을 갈고 있었지 여기 당신을 위한 게 있어 긁는 기둥이야 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난 큰 게 필요해 아주 큰 걸로 줄게 정말 우와 여기로 가져와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야옹 정말 멋져 좋아 좋아 나도 발톱을 갈고 싶어 나도 와 여보 일어나 다쳤어? 조금 쇼리 가 도그데이 이럴 줄은 몰랐을걸 으아 내 꼬리 가만 안 둬 드룸 드리 아 안돼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내 집 이제 그만 넌 말썽쟁이야 도그데이 좋아 상대해 주지 니가 자초한 일이야 어 이게 뭐지 이거나 받아라 보라색 저런 패배자 와 이걸로 기초가 되겠어 먼저 윤곽선을 그려보자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처럼 정말 완벽해 이제 테두리를 잘라주자 정말 유치해 난 맨손으로 처리할 수 있어 다 끝났어 넌 나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데 확실해 내가 먼저 끝낼 거야 아 너무 가려워 내 등을 긁을 수만 있다면 하하하 너 정말 웃겨 신경 끄셔 와 이거 유용할 것 같아 흠 그거야 집에 부드러운 벽을 만들어주자 트롬트릭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됐어 자 이제 벽에 붙일 차례야 잘 할 수 있어 우와 조금만 더 휴 너무 더워 말도 안 돼 다 됐다 뭘 봐 내가 직접 한 거야 하지만 어떡해 됐어 중요하지 않아 안녕 얘들아 아니 이게 뭐야 저것 봐 야 도그데이를 비웃지 마 유치하긴 너 괜찮니 하 알았어 봐 트롬트릭 이것 좀 봐 넌 정말 똑똑해 나이트 너도 봤지 그게 다가 아니야 이걸 집에 써볼 좋은 생각이 있어 원을 만들어보자 됐어 이제 잘라내면 돼 이걸로 창문을 만들 거야 와 도그데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 됐어 자 어때 대단해 하 잘라셨어 이제 페인트를 칠해보자 훌륭해 이제 스펀지에서 필요한 만큼만 잘라낼 거야 조심해야 해 실이 매우 뜨겁거든 잘 됐어 흰색으로 칠하면 큰 눈에 동공이 준비되는 거야 완벽해 이제 말려줘야 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얘들아 어떠니 너무 기대되지 이제 맞는지 조심히 맞춰보자 트롬트릭 정말 멋져 자 너희 집도 이 정도는 되니 이것 봐 자 네가 직접 보던지 준비됐지 그리고 여기 니코가 있어 캔넵 넌 절대 날 따라잡지 못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야 이 막대기 좀 봐 마음에 들어? 응 그럼 같이 놀자 가져와 참 웃겨 그녀가 여기 있나? 라이트는 뭘 하고 있지? 내가 보여주마 넌 항상 말뿐이지 이것 봐 뭐 하지만 나도 미니 도그데이를 만들었어 그래 점토는 좋은 생각이야 나이트 코에 발을 찰흙 좀 줄래? 제발 응? 귀찮게 하지마 정말 무례해 이제 나는 어쩌면 좋지 제발 알았어 그런 표정 짓지마 크롬트릭 이봐 받아 고마워 나머지는 내가 직접 할게 우와 이게 자연건조 점토인가? 정말 시원하게 으스러지네 여기에 슬라임을 추가해 볼까? 우와 눈을 뗄 수가 없어 아 내 손 좀 봐 정말 아름다울 거야 구슬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반짝이를 더해보자고 완전 멋져 이렇게 아름다운 건 본 적이 없어 더 많은 색상을 추가하자 오로라 같아 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멋져 이제 모든 것을 섞어보자고 우와 이런 것을 본 적 있니?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다고 이제 페인트를 추가해야 해 됐어 이제 다 같이 섞어주자고 그리고 작은 코를 만들어보자 완성 사랑스러워 됐어 내가 만들었어 잘했어 도그데이 그건 그냥 시작일 뿐 야 뭐 잊은 거 없어? 막대기다 내가 가져올게 하하하 정말 웃겨 어디 있지? 오 코를 글루건으로 붙여야 해 정말 훌륭해 뭐야 이제 제자리에 귀가 생겼어 대단해 귀 뒤를 긁어줄까? 하하하 너무 귀여워 저건 뭐에 쓰려고? 흠 지켜보자고 시작해보자 적당한 길이로 자르자고 오 딱 좋아 이제 나사로 고정시키자 훌륭해 선도 연결하고 됐어 이봐 도그데이 이거 네 거야? 바로 잡아올게 그만해 하하하 됐어 또 할 일이 있어 아 이거 느낌 좋은데 아우 어쩌면 좋지 오 그래 캣넷을 빠르게 따라잡아보자 자 쉿 알아채면 안 된다고 이런 뭐야 그냥 꿈인가 봐 또 하나 더 우후 성공이야 아니 밖에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가 봐 들킬 뻔했어 이제 와이어가 생겼어 모양에 맞게 구부려보자 이제 귀로 넘어가보자 프레임의 윤곽선을 따라 스펀지를 잘라보자 아주 좋아 이제 원단이 필요해 가위로는 안 돼 휴 이제 꿰매보자 정말 훌륭했어 한번 입혀보자 우와 그리고 이쪽도 아 안 돼 이것 좀 치워줘 도와줘 캣넷 5분만 더 서둘러 오 이게 바로 내가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어떻게 들어 올리지 여기 힌트가 있어 알았어 얘들아 너희 도움이 필요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줘 좀 더 힘내 정말 조금만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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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캣넷 내 말 들려 질식해서 죽을 뻔했다고 왜 갑자기 놀라 왜 갑자기 놀래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를 없애버려 응? 너무해 잘 가 아 친구 배고프겠구나 사실 나도 배고파 뭔가 먹을 것을 찾아볼게 아 오늘 점심이 여기 있네 그닥 맛있어 보이지는 않네 아마 너도 맛있는 치킨을 거절하진 않겠지 그렇지?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잡았다 월척이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점심 먹는 중이지 야 돌려줘 우리 교환해 보면 어떨까? 야옹 좋아 오 드디어 물고기다 트롬 트릭 하 내가 필요했던 거야 고마워 캣넷 이제 우리 집에 혀를 만들어보자 이 솜이 도움이 될 거야 구름처럼 부드럽고 좋아 정말 훌륭해 이제 이렇게 감싸주고 글루건을 사용해서 잘 붙여주자 와 너무 맛있어 어우 저건 뭐지? 됐다 정말 예뻐 너무 좋아 아 조금만 쉬어야겠어 여긴 너무 좋아 아 우유 맛이 너무 강한데 자 준비됐어 도구대에게 교훈을 줄 시간이다 훌륭해 파티 시간이다 DJ 캣넷 출동 하 좋아 내 브레이크 댄스 어때? 정말 멋지지? 오우 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 그래 내 계획이 성공하고 있어 야 일어나 일어나 야 뭐 하는 거야? 이 점을 잡아봐라 자 어서 거기 앉아 잠깐 어디 가는 거야? 멈춰 잡았다 으아 내 얼굴 정말 웃겨 좋아 니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날 잡을 수 없을걸? 도구대 무슨 일 있었어? 불쌍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캣넷이 계속 괴롭혀 잠을 방해한다고 아 속상해하지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준비됐어? 먼저 경계선을 표시해보자 이제 선을 더 그려볼게 자 됐어 치아 커튼이 준비되었어 우와 고마워 모든 게 다 잘되길 바라 이제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어 또 왔구나 또 놀아볼까? 더 이상은 안될걸? 아 깜짝 놀랐잖아 이빨이 많은 짐승이군 나도 송곳니가 꼭 필요해 드룸 트릭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이제 캣넷이 완전 무장되었어 아 발을 완전 잊어버렸어 만들어보자고 프레임이 준비되었어 이제 속을 채워보자고 아주 멋져 그리고 이렇게 플러시 천으로 덮어줄 거야 아주 단단히 고정할 거야 좀 조용히 해줄래? 우와 저것 봐 내 발 보이지? 난 아직 없다고 아 지금 만들어보자 귀를 막아라 쟤는 못할 거야 얘 왜 울고 있니? 학교에서 다들 날 괴롭혀 도와줬으면 좋겠어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가자 트롬 트릭 너 변신도 할 수 있구나 학교 도착 야 그만해 못 들었어? 나 건드리지 마 알아들어? 좋아 넌 큰일 났어 하하하하 누가 좀 멈춰줘 더 이상은 못 참아 저리 비켜 다음엔 뭘로 할까? 좋아 이거 네 거야 제가 뭐였지? 엄청 큰 캣랩 이제 내 차례야 하하하하 뭐란 거야? 아 내려줘 트롬 트릭 고마워 이건 도움의 선물이야 우와 이 귀 캣랩이랑 똑같잖아 고마워 이거 리스트에도 있는 건데 좋았어 자 그럼 캣랩 우리 집에 가자 오늘 하루 멋졌어 니가 도움이 많이 됐어 이 귀 한번 써볼까? 나한테 잘 어울려 아 다 지겨워 아 또 지저분하잖아 멍청한 장난감들 좀 쉬어야겠다 좋아 자 동생아 이건 좋아하나 보자 내 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헤헤헤 패배자 왜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아 귀여운 장난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하하하하 나한테 고마워하지마 이제 보기 좋네 동생을 기다려볼까 이런 아 어떻게 된 거지 아 내 함정에 내가 빠지다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멍청한 장난감 으 이거 잘 끝나진 않겠어 어? 아 진짜야 하하하하 받아라 야 너 받아라 어 안 돼 캣랩은 안 돼 처벌하지마 좋아 난 가야겠다 맘에 드라 음 안녕 아 안 돼 저번에 제대로 못 배운 것 같네 장난치던 건데 착하지 이건 너무해 우와 네가 날 구했어 고마워 저기 그만해 절대 안 바뀌겠어 이제 네 악당 언니한테 한 수 가르쳐주자 트룸트룹 여기 있었구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 청소해 아니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보기 좋네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저희 새 영상 재밌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介 underlying